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일하던 경북 청도의 국밥집이 영업 중단에 이어 건물까지 철거됐습니다. 국밥집 운영자는 현장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직원 박모근은 저희 조카가 맞다며, 채용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유튜버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이 국밥집에 일하고 있다며 근황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해당 국밥집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청도군은 지난 4일 국밥집의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